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의 연구사들이 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려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진흥유의 기재를 만들어내놓았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진흥유의 사판은 투영기와 기피검출수간부, 완구모래, 유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의자의 선동작에 따르는 그림을 현실감이 나게 현실해 줌으로써 자연의 리치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유의기재입니다. 어린이들은 조선지도 모양대로 모래를 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물 흐름 유의를 하면서는 모래를 파내려가는 과정을 통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보고 파악하게 됩니다. 이번에 연구사들은 촘단기술개발원, 지질학부, 이내력이과학부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완구모래와 장치설계 제작을 우리식으로 해결한 데 이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11개의 유의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제작 완성했습니다. 어린이들은